자 여기서 탈출하는게 우리의 목표야 어 어 뭐야 아 뭐야 누구야 이새끼 아 참아 나도 죽을거 같애 나도 점점 자 마이크 한번씩 써보세요 아 냉참소립니다 아 좋아 좋아 됐다 야 권총 없는 사람 있어? 총 없는 사람 있어? 저 이제 총 생겼습니다 저 없습니다 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권총 두겠어 어 자 그냥 가자 얘들아 자 여기서 탈출하는게 우리의 목표야 어 이 이 이 여기 문안에 괴물있나? 어 괴물있어 여기 다 죽이고 갈까요? 아 렌트게임이 올라와 올라와 야 근데 야 여덟명이나 있는데 못 깨겠냐? 울지마 이새끼구나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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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접무기 하나씩 들고 총도 하나씩 들어 두개씩은 들지마 형 총이 아무도 없어 우리 총이 아무도 없다고 아니야 총 한 발이 한 명 있었을텐데 나 여기 있을 때 총을 봤는데 총 하나 있었어 여기 근접무기가 개많은걸 보니까 누가 총을 갖다가 다 처먹으신 분이 계신거 같은데 기사단님일거 같은데 느낌이 아니 기사단님 뭐 이따식으로 하면 고맨 잘리는거에요 총 몇개 있어요 뭔소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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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냄새가 없어 알겠습니다 갑시다 자 일로오세요 펭크 오십니다 펭크 야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소풍 나온거 같다 얘들아 좀비 한 분 걸어오고 계신다 나 떨고 왔어 나 떨고 왔어 나 떨고 왔어 밀치고 밀치고 뭐야 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기사단 추황색 됐어 기사단 추황색 됐어 아 이게 보이네 아 차단아 기사단 앞으로 나가 어 먼저가 어 몸빵해 어 그래그래 방송 살아야 되니까 난 뒤에 갈게 어 방송 화면이 중요하니까 다른 분들은 어두워서 좀 참으시고 저는 그 왁구님 화면 그 아 그치 그치 오 그렇지 아 그렇지 당전은 안되고 이게 그거야 오야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거 있다 근데 오 형 여기 안에도 연료있는거 같은데 가보자 내가 앞장 갈게요 어 오 잠깐만 총이다 오 여기 좀비 아 왤 이거왤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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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왤왤왤와왤왤와왤왤 Oh 오뭐왤왤와와와야와하아 야 저 총 총 털고었어 오 달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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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오오오오오오 오 기사단 죽었어 기사단 죽었어 어 어디어디어디 야야 야 야 달려온다. 야 기사랑 달려와. 미치기, 미치기, 미치기 누르고. 기사랑, 기사랑 죽어. 아니 나 죽이지 마. 나 죽이지 마. 나 아직 선량한 모습이 남아있다고. 여기 아이템 많이 떨궈져 있잖아 아이템. 이거 봐. 돈 내 암호 다 쳐먹은 거 봐 봐 야. 아니 저기요. 아니 나 소총 안 먹었다니까. 재덕 Sakurai 이짜로. 콩 먹지도 않았는데 나 돼지인 것처럼 지급해. 아 죽으면 말 안 들리? 야 잠깐만 잠깐만 야 화면이 까매 야야 애를 죽이고 가 피하지 말고 좀비를 죽이고 가 잠깐만 나 감염됐다 야야 나도 감염됐다 야 아니 형 괜찮은거야? 어 기름 넣으러 간다 기름 넣으러 간다 저기 형 앞에 보여? 아 저기에 야 그것도 파냐? 모르겠어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총포상 가가지고 이거 야 힐링팩 사야 될 것 같아 너네 먼저 가 야 여기 뭐 많다 아 메딕 아 메딕 형 그냥 내가 편하게 해줄게 아 메딕 두나 두나 가는거 보자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여기 총알 총알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게 있어요 일단은 사사로 나눠가지고 총 구하고 연료 구하고 할까? 아니 기다려보세요 중요한게 있는데 아니 기다려보세요 야 나는 위험해 야 자 자기가 갖고있는 자기가 갖고있는 총에 총알이 아닌거는 다 뱉으세요 총알이 없는거에요 총알이 없는거에요 오케오케 여기 종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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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종민이 미쳐 종민이 미쳐 아크님 벌써 벌써 추려되는데 아크님? 야 그러면 달려가지고 그거나 갖고와라 오른쪽으로 혼자 달려서 그 뭐야 그 기름통이나 좀 갖고와 아크님 기다리자 아크님 기다리자 여기서 다같이 그렇지 오우 나 주expl 곳 야시마 ㅋ 아 아크야 닫고오기로 했잖아 기름통 아니 잠깐만 우리 3,4잖아 어 잊네 두루루님 있네 두루루님 잠깐만 두루루 왜그래 에너지 너 총포장가서 치료해 어 두루루 총포장으로 보내고 야 풀어준 주나랑 반푼이랑 내가 기름 먹으러 갈게 우리 기름팀 기름팀 어 그 다음에 그 두루루 치료시키고 아니야 기사단은 절로가 여기있네 형 아 들고 오다 죽었어 어우 잘했네 일로 총알 내가 갖고 갈게 기다려 아 F키가 라이터야? 아 왜그래 아니 이거 어떻게 뚫어 이 미치 우우 나 몰라 나 일로 간다 아니 이거 어떻게 뚫어 이 미치 우우 나 몰라 나 일로 간다 왁권님 저 열려줍니다 길 좀 뚫어주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뚫어 이 미치 여기야 뒤뒤뒤뒤랜 랜드 개념 뒤 아하하하 진짜 뒤졌어 잠깐만 여기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자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야 잠깐만 뒤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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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아 아 야 여기 그거있다 야 얘들아 아 형 토치있어 토치 야 야 토치? 오케이 야 토치 근접이야 아이 근접무기야 이거야 아 토치 근접이야? 어 아이씨 3명이서 갈수있나? 워키톡키 뭐야 워키톡키 먹어봐 어 다른 애들 목소리 들리는데 어 살아났어? 저기있다 저기있다 반대편에 있다 반대편에 합류하자 합류 어 야야야 워키톡키 워키톡키 먹으니까 살아났어 아 대박이야 형 워키톡키 먹은게 아니라 그거 버튼이 리스폰지점이라 우리 살아난거야 아 리스폰지점 있구나 갓겜이네 이길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안열려 안열려 여기 여기 사다리 내려갔어 사다리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야야 애기 좀비 애기 좀비 나는 지금 에너지가 단거라서 죽을거같아 에너지가 없는거야 그냥 야 에너지 아 잠깐만 아니다 간다 잠깐만 야 나 달린다 얘들아 야 클리어해 나 신경쓰지 말고 클리어해 꼭 클리어하라고 다시 여기까지 못온다고 아 누구야 자꾸 오기로 했잖아 기름도 자 여기서 탈출하는게 우리의 목표야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나 살았다 형형 죽었어 como 너네 왜 죽어? 너희들 왜 죽어? 일루와 어 저거 저거 누구야? 누가 누구야? 야 참아 참아 일루와 애들 다 어디갔어? 어? 죽으면 참으라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 다 어디갔냐고 존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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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피 난다 아 뭐야? 아니 뭐해 거기야 아니 혼자 약먹고 약먹고 약먹으러 왔어 혼자 아이씨 척쌍 아아악 여기 게이지 있구요 게이지 사람들 살릴게요 어 살려? 가자 가자 오이 오이 오 세븐 나요 오이 달리와 쟤네 왜 안와? 나 데리고 올게 기다려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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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일루와 뭐야 한바퀴 돌았네? 일루와 어디지? 거기 아니야 형 일루와 아 이쪽이다 아 맞다 개 왔다 사다리다 사다리 뒤통수를 그냥 나 키가 너무 없어 잠깐만 이제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반푸나 빨리 에너지 쳐먹어 빨리 반푸나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요 너무 걸려 이게 좋아 좋아 야 이쪽이야 얘들아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거 무조건 깰 수 있다 얘들아 응 맞춰 맞춰 오케이 12개인지 무조건 내꺼 12개인지 무조건 내꺼 아직 길이 있어? 갈려 그냥 야 여기 열쇠 있는데 열쇠? 뭐야 이거 어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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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열쇠가 열쇠를 열어야 돌아가는데? 여러 명이서 돌려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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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용접기 용접기로 이거 푸셔야 된다는데 용접기 나 갈게 형 미안 나 갈게 아 용접기 가져올게 아 그래 가 짠 아 이 토치가 나 왜 근접무기인가 했더니 토치를 어디다 해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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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해? 어 해봐 안돼? 어 된다 된다 그치 그치 안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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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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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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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레전드다 이 게임 야 뒤에 어모 좀 해줘 야 아 보고있어 보고있어 나 보고있어 어 뒤에 없어 가자 이제 가자 우리 뒤에 길 없다 이제 내가 한번 뚫을게 뚫을게 아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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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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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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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빠져 와아 야아 조심해 조심해 와아 날이 밝아진다 오 새벽이다 새벽 갑시다 갑시다 아 왜 나 이 미션이 끝나면 형한테 할 말이 있어 어 그렇지 지금 총으로 간다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총알 없다 나 나도 길 다 썼어 큰일났다 야 진짜 큰일났다 얘들아 나 나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마 나 감염된 거 같아 아 그래? 몇 명 죽이고 죽지 않을 리? 야 뭐야 저거 저거 저거야 저거 저거 어 어디에 꽂아야되는거 같은데? 어 갔다 갔다 꽂았다 오케이 이제 화살표로 가면 돼 마지막으로 어 여기 아 야 60초 버티네 60초 버텨 나 고백할게 하나 있어 여러분 어 뭔데 르르님 감염됐을때가 나 백신 있었는데 안줬어 야 소비 흐흐흐흫흫 흐흐흫ע흑 괜찮아 괜찮아 형KK 괜찮아 벤 scaling 야야야 왓다 아 이야 이 샐끼들아 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씨 아아악! 아아악! 지난번에 끝났네 좀...가 찬송 뭐야 아... 바로 다시 시작되는 거 싫어하냐 ㅋㅋㅋㅋㅋ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이 런 랩인지 그거 한 번만 보고 간힌거 아니요 으응 으응 그게 뭐야 ㅏㅏㅏㅏㅏ- 으응 앙! 기분좋아! 앙! 오이시!